시키네요. 그만큼 이 승부, 승점 석점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일처럼 보이고 있고요.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형식 감독인 것 같습니다. 한체린을 빼주네요. 한체린을 빼고 오늘 많이 뛰었어요. 너무 많이 뛰었죠. 한체린을 빼주고 최종병기 박은선이 들어갑니다. 창령에 국민전이 있었다면 서울에 박은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박은선 선수가 자기 머리를 올려달라. 지금 솜을 올렸는데 김은선 선수. 정확한 배달을 할 수 있을지. 돌라스! 돌라스! 최종병기 박은선 선수! 이야! 2승길입니다! 1승! 100배를 시켰거든요. 저는 크게 배송입니다.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박은선 선수입니다. 100배를 시켰거든요. 정확하게 배송이 됐습니다. 박은선 선수가 앞전에 김은선 선수가 준비할 때 여기다 뛰어가달라. 대박이다. 진짜 해냈습니다. 김은선 선수. 택배기사로 취직해도 되겠어요. 서울이 사실. 다시 보신가요? 김은선의 크로스. 엄청나게 뛰어주고. 기가 막힙니다. 박은선. 아직 죽지 않았다. 그렇죠. 나 앞으로 2, 3년은 더 할거다. 아까 앞쪽에 저희가 베테랑 질라탄. 신인의 질라탄 고민정 선수와 비교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렇나봐요. 보란듯이 골로 말씀해 주시고요. 이게 짭이다.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. 그래서 아르다ucken. 이렇게amy père. 눈 monetary 보ации. 그냥십니당. 감사합니다.